가빠가 어디있을까요? 신발 이런거 색깔없는거 신어도 되겠죠? 요기도 보면은 아 이가빠요? 보라색? 안입어요? 내가 이런거 입을거에요. 죽어도 억울한거 없는거 초록색? 초록색까진 입어주지 나의 노출의 자유를 방해하지마세요 여러분 됐어 이정도면 됐어 철캐로 갑시다 블랙님이 흑홍님 맞아요? 레드우빌 가보세요 왜요? 레드우빌 가면 뭐있나요? 아 불공님이에요? 브라양 우리 브라양 후콩양은 왜 안들어오지? 갑바에 색깔있으면 좋아요 옷에 옷이건 무기건 색깔있으면은 무기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높아지고요 옷같은 경우에는 방어력이 높아지죠 색깔있는게 스팀 닉네임도 스팀 닉네임도 알기 쉽게끔 적어주시지 스팀 닉네임도 귤곰양이나 수제자 이뽀양이나 닉네임 자기 맛대로져 좋아요 에이파트가 뭐야 이뽀양인데 철캐고 철캐고 레드우빌에 독페테라 있어요? 그나저나 우리 초콜렛님 여기 언제 들어오셔? 모두 설치가 아예 안되나요? 저도 한참 걸렸는데요? 리뽀 이뽀나 리뽀 이뽀가 났나요? 위에 꽤 났네 이비비오 이뽀 아니면 EPO 넌 너무 야해 넌 너무 섹시해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쳐야죠 아크 서바이벌 영어로 쳐야죠 넌 너무 이뽀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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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으면 되실텐데요 미생님 이거 되실텐데요 이제 아크에서는 나 월급 줘야 된다 절반 갖고 오고 절반 넣고 여기도 반반 여기도 반반 대놈아 하라임 진짜 하람반네 근데 그거 무시하고 다운받으면 되지 않나요? 딴 사람들 다 그냥 받았는데 열렬하지 않게 열렬하지 않게 나 도끼가 없다 나 도끼가 없다 니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늘 끝에 선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늘 끝에 선임 빨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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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진짜 pv e 서버 지금 여기가 pv e 서버인데 한동안 이거 끝나면 pv e 서버는 들어오면 안될 것 같아요 pv e 서버 자체가 요즘 모드를 하도 설치를 해놔가지고 좀 버벅거려 오늘은 공룡좀 테이밍좀 하구요 자원 모있는대로 한번 이사를 가죠 우마호 hp님 안녕하세요 지금 저 집은 임시거차에요 110평짜리 우리집 임시거차입니다 뭐 여기 pv인데 철집 올릴 필요가 있나요? 여기가 기가 출몰하는 지역도 아니고 적부족같은거 없습니다 여기 지금 pv e에요 우리 여기 낚시하고 공룡테밍서 색칠하고 놀거에요 우리 여기 낚시하고 공룡테밍서 색칠하고 놀거에요 고우 저 있어보 시려고 들어온겁니다 대충둥 쉬다 갈거에요 거우 저 있어 보 시려고 들어온겁니다 대충 쉬다 갈거에요 여기는 임식어처고 본집 지을때 색깔 철집으로 해가지고 이쁘게 올릴게요 유레인님도 안녕하세요 이뻐형 철 안케요? 헤드셋 좀 쓰고 있으면 안 돼요? 키보드 소리가 너무 들리는데 키보드 소리가 너무 들리는데요? 키보드를 좀 멀리 두시던가 빨주노초파남보 콜 임식어처 치고는 집이 되게 크죠 패션종결자 위에는 가죽 아래에는 키틴 아 갈증난다 크리스탈도 캐주고 남이집 엿볼때 좋죠 깰수없는 돌 지형의 일부 집이 아담한게 아니라 커요 물로 떨어지면 낙댐 안받죠 물 얕은대로 떨어지면 낙댐 받아요 깊은대로 떨어져야돼요 깊은대로 떨어져야돼요 아 옛날에 집 지었던데는 절벽에서 점프 뛰면 물이 깊었거든요 갈증나면 그냥 절벽으로 다이빙 했었어요 야 야이씨 키티노스를 입으니까 내 궁둥이가 보이지가 않잖아 내 육덕궁둥이가 보이지가 않아 나의 매력을 발산할 수가 없어 열려라지않게 인마 누쿠누쿠 자리없다 빼고 누쿠 왕탈 부리지마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크리스탈 임시로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야 물 먹으러 가자 아 저기 누가 과일 먹고 있어 부테라 어디갔어 누가 타고 갔어 밖에 있던 내 부테라 똥 싸고 이올령 하이 야 안정없다 빌어먹을 가자 도두야 물 먹으러 가자 도두야 이송 누가 이렇게 찍어놨어 아 정신없어 과일 싫어요 물 먹으러 갈거에요 아이씨 비원해 축복예비 틸치님도 어서오세요 내가 아크를 해야지만 들어오시는 우리님들 저기 번개 드시고요 아이고 쓰잘데기 없는 놈 시가님도 어서오세요 아이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프네 아이고 비 먹어도 당연히 물이 차죠 어떻게 저기 바다에서부터 수로를 끌어올까요 아니면 여기에 그냥 수통을 만들까요 이뻐 형 어떡할래요 네 시간이 먼저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차피 이사할건데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만들지마요 겁나 귀찮나무네 지지킬까봐 자 나무좀 개주고요 쟤 뭘 버렸나요 크리스탈에 기생하는 독버섯들 내 싹 치워주지 크리스탈 브라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고 뭣이요 잡촌이 뭔 말이에요 할배님 물음표 이빠이 치고 있고요 무슨 말일까요 초콜랭님도 물음표 더 많이 치고 있고요 흑홍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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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들어올거에요 오셨어요 이미 아 들어왔어요 네 제네랄이 뭐죠 히어로 제네랄 그거 뭐 그거 아니에요 스파이더맨 나오고선 마블 히어로 다 나오는거 미생리 그거 히어로 얘기들 아니에요 스팅 게임중에 뭐 앤트맨도 나오고 울버린도 나오고 그런 게임이 있는데 아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해본 게임이 아닙니다 그 게임 재밌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쟁 게임이면 모르겠어요 나 오늘 왜이리 게임이 무겁게 느껴지지 나 오늘 왜이리 게임이 무겁게 느껴지지 흑홍냥 신청곡 일부러 지금 음악을 안틀고 있는데 무슨 신청곡입니까 음악 자체를 안틀고 있는데 크리스탈 안 들어가고 어 음 돌댕이 천둥쓰리보소 저 야생드래곤이에요? 야생드래곤은 바로를 쳐서 불 날리겠죠 그죠? 시민님 어서오세요 야생 아니겠지? 아니길 필요하죠 주인이 잃은거에요 누가 저기서 뛰어내려서 죽었나보네 야 이거 원숭이 뭐야 이거 원숭이야 이거 고릴라야 엘리트 원숭이라고 탈 수 있는거에요 도덕처럼 엘리트 메소피테쿠스 후콩님 이거 좀 타봐도 돼요? 얘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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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나한테 팔로임되어있어요 풀어 저 엄청 멀리있는데 아이씨 젠장 아 우리 이뿌형 도우미한데 진짜 아니아니 테이미한테 내가 테이미한 다음에 팔로임뿌리려고 했는데 저분이 타고 가버렸어요 남탓하는건 짱이요 나한테 올텐데 왜 안오냐 삼상에 남아오나 그럼 안되는데 원숭이 타고싶어 지금 이뿌형 어디있는데요 저.. 해변 어 맞다 어 왔나 어딨냐 큰일났는데요 왜요 다른국역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못거네요 못 꺼내요 아 이 집안에 있나보네 저기 원숭이 저기 보이네 아래 네 저한테 올려고 아 이쁘 형이 문제네 이쁘 형이 잘못했네 제가 어떻게 들어와서 갖고 오지 진짜 점프력 높나요? 점프력 크게 크게 안 높던데? 너 못 넘어오냐? 이리 와봐 아 오오오!!! 깜짝이야 드래곤타스 잡아야 드래곤이 없어요 우리 부족에 스테롤 집히나? 안집힐거 같은데? 방식은 어 나 지금 너무 높은데 빌딩 저기 케찰쪽으로 떨어지면 되려나? 2와르 케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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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탬 개리오가 계셨어요? 나 탬.. 저희 거시기 철곡 괜찮겠다 야 너 어떻게 봐 아 이거 꼬꼬마가 났어 여기를 아 이뽀형 왜 그리 사고만 쳐? 팔로잉을 풀어야지 이뽀형 왜 이래요? 아 진심을 풀려고 했는데 사과 가졌다니까 타보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뽀형 진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뽀형 아니면 밀사형이죠? 예? 타비랑 게임을 하질 않나? 저기다 우리 공룡 다 던질까요? 아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 공룡들 다 떨어졌다 문 좀 열어달라 제가 볼 때 이뽀형은 잘못 없어요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더니 우리 부라향 진짜 조긴데? 또래국보다 열매가 없네 해야겠다 에이씨 이게 뭐야 원숭이 다 보지도 못하고 젠장 핵펀치 드래.. 드래곤에게 시비 걷는 남자 시비를 티비 야 덤벼 싸우자 과묵해 우리 드래곤 남자야 과묵해 성별은 안보이지만 무조건 남자 겠어요 성별은 안보이지만 무조건 남자 겠어요 어 원숭아 어떻게 된 팔이 안쪽으로 굽으면 당연한거 아닌가요 바깥쪽으로 굽으면 부러지죠 그래요 이해해요 이뽀형 저기 불곰양 폭용수술 했을때 병원 따라갔었어요? 쟤를 만나본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도 저렇게 도와준단 말야? 모드가 안맞아서 안들어와지네 왜요? 모드 다시 설치해도 안돼요? 아 지금 죽었다가 깨어나.. 아 템들이 여기있구나 똥 던지는거 보소 얘 똥이죠 무거워 일하는 bj 11일 tv 입구가 어디야? 아 무거워서 뛰지를 못하네요 똥이 운석이야 그니까요 문 닫지마 오케이 들어왔어요 지금 진짜 유성 안떨어지네요 나 지금 나가가지고 돌이랑 나무만 개왔어요 아우씨 감마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아우 눈부셔 아 그 얘네는 게임을 왜 이따그로 만들까 아 그 얘네는 게임을 왜 이따그로 만들까 같이해요 지금 이번 서버는 저희 그동안 저희방 계속 놀러와주시던 분들에 한해서 시찬받는거라 계속 이렇게 와주시다 보면은 다음번에 뭐 저분 같이 고민해요 이러는 분들도 있을테니까요 그때 같이해요 이거 어 눈부셔 넌 너무 야해 왜 꼴랑하나니 아 요거 뺄게 때려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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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고 집어넣고 음 음 너무 오래걸리는데 지금 자리가 안나오죠? 얘 집어넣고 바로 어 오케이 들어갔어 아 역시 난 못하는게 없어 원숭이 타봐요 원숭이 원숭이 얘 이름은 어 얘 이름 뭐니 우선 나가 우선 나가 우선 우선 공격은 허접해요 겁나 허접하죠? 마우스 우클릭하면 똥싸서 던지기 똥싸서 던지기 하늘에서 못싸 오우 보스 나왔다 보스 내 똥에 맞아볼래 얼마나 냄새난지 알어 기절하지 않아요? 기절하는게 아니라 그냥 수치심에 죽어버릴걸요? 내가 똥을 맞았어 이러면서 이름 까먹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나요? 엘리트 무슨 피타쿠스 뭐 이런거였는데 여기에요 여기 우리 좀비도도 먹으러 갑시다 흐음 뿌인양 같고 수인양 같고요 와 수인양 엘리트 도둑 죽였네 내꺼 아니네 와 이것도 스피드박 스피드박 도둑 겁나 빨로 와 아 좀비도도는 어딨어요? 어 뭐야 하데스가 있어 아 아니구나 부스구나 그 산 산이라 그래야되나? 그 짤린 곳 거기에 있는데 혀꼬? 야 이거 도도 둘러싸는거 보소 혀꼬이라고 해야되나 이거 엄마 찌찌 엄마 찌찌 나 떨어지면 먹을라고 준비하고 있는것 봐 혀꼬 귀여워 이 떨어지면 죽을걸요 전 지금 뭐 후크에 매달린 것도 아니고 이거 뭐야 발에 안잡혀 있어요 쟤 뭐야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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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뭐 태화꽃같은게 흘러나와서 음악 안나오는데요 지금 저한테 들리는데 나한테 안들리는데 꼬라보지마 눈깔어 임마 눈을 못마주시겠어 겁나 불알해제 에이펙스 카로노 카로노타우르스 에이펙스 특수한 카로노 아 여기 알파 카로노 있네 알파가 확실히 크죠 좀비 도두는 어디있어요 밑에 보이는 조그만한 종같은 놈들이 좀비 도두에요 사람보면 끼우는 애들 그리고 쟤 때리면은 때린 공룡이나 사람한테 데미지 들어오는데요 아 역으로 데미지가 들어와요? 네 그지같네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여기 앉으면 안되지 어 래퍼 쪼로로 따라가는거 어 아까 따라오는 애들이 귀여운 도두들이 좀비래요 이게 뭔데 이거 저게 툴비 어 테라 아 뭐 어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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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기 설정하시면 되요. 감각 끌께요. 아장아장아장아장 내려가 봅시다. 나 죽으라구요. 나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초코님 적당한 데서 저 좀 내려주세요. 어우 렉 걸려. 카와이. 좀비 때리면은 진짜 데미지가 나한테 온지 한번 보자. 기다려 좀비. 카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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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것들 보소. 카와이. 카와이. 아아. 야 잠깐만. 데미지 뽑기도 전에. 좀도도. 좀도도. 뭐야 이게. 좀비되는 건 아니네요. 그냥 죽어버리네요. 카와이. 야 여기서 태어나면 어떡하니. 저기 우리집 있는 곳. 렉스를 피해서 물러. 됐어. 렉스는 무섭지 않아. 피라니 한번 조심하면 돼요. 그래 우리 금잔디양은 원래 니기 잡초였죠. 잡초. 조은팀. 왁. 가리 가리 전가리 피해주고. 한자리. 카와이. 자. 고 고. 뭐 11일에 금잔디야 짱이네 아악! 잠깐만 잠깐만 야 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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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저기까지 가야돼 안그래도 지금 헤엄쳐야돼 겁나 쫓아오네 후테라 운전 누구야? 오케이 살았어요 바이 스카이블루님 안녕하세요 스카이블루님 안녕하세요 나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 분화구에서 살아남았더니만 내가 떨어질 곳은 지옥성 진짜 치과 갔다 왔는데 양치질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낌 스카이블루님 스카이블루님 헤이님이세요? 저희 유튜브랑 아프리카 뭐라고 해야되지? 표지사진 만들어 주신 헤이님 저 잡초인다 닉변했습니다 그래요 금잔디양 닉네임 외웠어요 여기에 레드우드가 있어? 여기 집이 있네요 레드우드가 또 모두로 해가지고 나무를 또 살 수 뭐 다른거랑 교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아 그런게 있어요 또? 네 그럼 지가 받고 싶은데 레드우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안해봐서 이거 기가 보스야? 헤이 보스 기가도 테이밍으로 할 수가 있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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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스 기가 하드스 기가 지금 우리 아프리카 방 아까 나가신 분들이 버그인가? 왜 계속 남아있지? 아 야 정성이다 정성 어떻게 집을 이렇게 짓냐 자 빨리 갑시다 우리 오늘 공룡들 테밍 좀 하죠 예 이상한데 날 던지지 말고 이건 누공룡인데 여기까지 와 있어? 이게 불속성 스피너 근데 이미 테밍 끝난 애잖아요 예정 네 예정 우와 저거 뛰어당기는 거 뭐야 겁나 빠르다 갈칭 나 갈증나 목말라 몸가에 이끌리듯 뛰어가는 11일 갈증을 해결을 해야만 대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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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꿀끌리양은 또 닉네임을 또 바꿨어 이분은 ись 그래서 광주 안녕하세요 signing 아주 인 오늘 LU